안녕하십니까 진짜야만대 유튜버 유니온메이드 입니다. 그동안 잘 지내셨죠? 부모님 안녕하시구요. 자 오늘 제가 울스웨터를 입었습니다. 울스웨터를 영상 올리기 전에 아무래도 민간보다는 구독자 여러분들이 밀리터리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육군 해군 공군 육해공으로 해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일단 이거 커튼 좀 걷어 볼게요. 자 여기 보시면은 제가 말한 그 육해공 입니다. 그 30년대 40년대 50년대 미군 육해공으로 한번 빼놔 봤습니다. 일단 육군으로 한번 모셔볼까요? 자 여기 보시면은 자 누가 봐도 이거 광동 V라인이죠? 자 V라인 어디 보자 여기 보시면은 42년 12월 29일에 나왔네요. 자 이거 2차 세계대전 그 육군 V라인 이구요. 자 여기 보시면은 보관상 구김 이외에는 상태는 아주 좋습니다. 이거 스티브 잡스가 즐겨 입었던 그런 목티는 아니구요. 한번 뒤집어 까볼게요. 자 이거 보시면은 미 해군 2차대전 물건입니다. 이게 검은색은 먼지가 자주 묻어 가지고 아주 지랄같아요. 그래서 완전 블랙도 아니고 그냥 블랙에 가까우면 거의 뭐랄까 다크네이비죠? 이것도 더블 더블 F가 아니라 더블 더블 E 아니 더블 더블 E 2차 세계대전이고 이놈은 프리 더블 더블 E 2차 세계대전 2전입니다. 30년대 이것도 광동 V라인이죠? 자 여기 보시면은 좀 전에 맨 처음에 육군 해군 이건 공군입니다. U S A A F A1 입니다. A1 V넥 스웨터 이거 이거 검은색은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. 뭐 이렇게 네임 그건가봐요 뭐 아무 이상 없습니다. 여기 보시다시피 이 검은색은 뭔지 잘 모르겠지만은 그 직조가 굉장히 단단해요. 직조가 굉장히 단단하고 로얄 사이즈 36 자 이거 광동 V라인 그리고 요 놈도 한번 볼까요? 요 놈은 뭐 많이 알려져 있는 놈이죠? 어디 보자 뭐 같이 한번 볼까요? 자 여기 보시면은 전 주인이 이게 원래는 미군이 입었던 건데 이게 일본인이 잠깐 이렇게 소장하고 있다가 저에게 건너온 건데 이게 50년 그 밀스팩이구요 51년에 생산된 거네요 51년 1월 22일 한국전 거의 초경입니다. 1950년 6월 25일에 유기호가 난 이후에 그의 겨울 입었던 그 우유스웨터 이게 지금 초코버튼이 아닌 게 이게 아마 이게 초기형이고 이게 초코버튼이 아닌데 보통 한국전하면 초코버튼으로 알고 있는데 요거는 그 앞전 그 선배 2차 세계대전 이런 선배들 뭐 V라인이 아니라 여기 이렇게 모가지가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모가지 접으면은 슈 칼라로도 가능합니다. 자 이렇게 됐습니다. 그 30년대 40년대 50년대 한국전 초기형까지 그 6회 공군 이렇게 꺼내 봤습니다. 그 이번 겨울 그렇게 추운 날은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. 저도 추위를 많이 타는 편인데도 스웨터 입을 일이 별로 없더라고요. 보니까는 맨날 뭐 입는 옷만 입더라고요. 자 그건 그렇고 자 진짜야만데 그 우유스웨터들 그 미군 30년대서부터 50년대 초기까지 우유스웨터 꺼내 봤습니다. 자 진짜야만데 유튜브 많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그럼 부디